신경독 독경신 다리걸기 보스 육강력이네 내장해체 플라잉 리킥 신경독 공중재비 신경독 공중재비 무사 더 하고 단건분사 신경독 2개인데 단건분사 필요한가 필요하겠지 제발 쉬운거 쉬운게 없다 근데 신경독이라도 첫 턴에서 뽑았으면 다행이지 역시 갓갓독이야 갓갓독 2개있으니깐 파멸 넣어도 되겠지 전경기 발돌림 제비 능지처참 제비가 낫겠지 근데 보스가 또 육강력이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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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고통 핸드드릴욱매 총매 똥매 극혐 극혐 극혐이니깐 내가 구매해서 없애하겠다 서순 서순 조개 조개와서 괜찮은 전략 에이 괜찮 있으면 널만하지 심장 심장클파루야 세이미 조개 정지 이산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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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때도 있지 0에서 4, 5까지 운발 똥만 깨미라 랜덕인 블릿 타임 불타지 이거는 불타 선의 코 이제 영원한 고통 서략이 됐죠 영원한 고통 속어 제거하느라 복사된건 뽑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아 이거 스네코니까 총매 더 넣어도 된다 킹갓 엠페러 스네코가 함께하니까 아이 3코스트니까 갖다 버려야겠다 저거 영코짜리 들고 와야지 썩은 고구마색 촉촉해져죠 귓채빛 연금 으음 아 이런 공포 두장 으따 쓰냐고 다리걸기 하나 더 흙 빨라 흙 오우 소스야 총매 쇠코 달달하다 천적 돌진 나오면 돌진 있는거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총매 다 빠졌고 신경독은 하나도 안나왔네 음 음 아 신경독 새롭게 한다고 버런놈 잡을걸 총매 강화 안해도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명 아 아 아 아 으 즈 으 고마워요 귀시피 가방 가방 쓰네코 하나 더 헤드 터진다 첫 턴에 첫 털덕 어 쑤셔 어 쑤셔 어 쑤셔 어 쑤셔 핸드 또 터진다 답은 명치입니다 뿔 하하 저거 갑시다 저거 저거 핫도 빠지고 튕샤도 빠지고 뭐야 다 꺼져 저거 할 ci 아시 3,1,3,3,3,3,3,3,1 와우 왜 다 삼코제? 천적이나 멀어 유령의 형상 연금 성나껍 망치나 먹자 유령 형상 강화 못하는거는 진짜 안타깝긴 한데 삼코스트 스네코보다는 덜 안타깝겠지 돌진좀 떠줘봐 돌진 돌진 전경기 제발 나좀 살려줘라 돌진 돌진다리 꺾기 이런거 줘봐 많이 줘봐 탄성 플러스크 플러스 이런거 나와야되는데 튕겨내기 망투하단거 탄불좀 빨리 과거 오오오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 연금 와 왜자꾸 연금만 나오지? 흐릿함 신성각이다 이거 비밀기술 비밀기술 거참 비밀스럽네 비밀기술 사베가 먹지가 밖 은 氏 유령의 형상 포션이 빠지네 아 포션 벨트 갖고 싶다 맹투어 단검, 제비들, 귀제비 체력 50인 거 여기 없네 와, 나 축축 다 빠졌다 종매를 언제 써야 되지? 신경독 찾고 나서 축축하는 게 낫지 않나? 어차피 이번 턴에 써봤자 딜 안 들어가자 이것도 서순인가? 암튼 아나, 흐릿함인데 왜 안섰지 이번 버퍼로 막고 다음 턴에 잡고 끝 둔둔둔둔 탁 허릿함 허릿함 크으 돌이 총매가 젤 난가? 아니, 돌이 신경독이 난가? 돌이 형상 해도 제가 못 버틸 거 같은데요 총매 아니면 신경독 같은데 sırr 참 ship 백전에 범위 upp ры 4 에 호호우 و호우 아으으으이 봐바 이이이래서 분리타임 복제 안할라 그랬어 똥겜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전략이 있으니까. 잡아 놓을 수 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수쇼 숫돌 얌쥬 오리아르쿤 유령이 항상 오리아르쿤 유령이 항상 오리아르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hm 재생 Po션 잘 나왔다 킹진 갓갓도 갓갓독 아 이거 강화가 안되있어가지구 이거 아이 탐플은 어디가냐 으으 내 탐플 어디갔냐 뱅 오케이 기질 이길 수 있을까? 어차피 사야되는데? 불필 됐네 힐손실 다걸 다걸 두장이면 충분하진 않겠지? 다다익선 맹도룡 맹도룡 귀를 찢는 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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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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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독 다 뺐다. 독업진 신경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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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건방지에 카카색 내 버퍼를 빼다니 건방지에 카카색 오이오이 탐플 여기서 그만 낀 탐플이 괸전 없지 다 빼야되네 괸전 없지 괸전 없지 야 이걸 1댐을 버퍼특 1댐의 빠짐 2댐의 빠짐 2댐의 빠짐 2댐의 빠짐 2댐의 빠짐 3댐의 빠짐 2댐의 빠짐 4댐의 빠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... 만든다고. 야 이 공물 좀 까봐라. 에라이. 실망콘. 심장 허접색. 싸서. 232. 영웅. 싸. 이즈의 내용. 스킬 포션에서... 탐플 나온 게 좋았다. 이ric Sergeant. 공들과 비하금. 이 공물은 깨써니게 해urt. 큰사일. 이 공물은 깨써니게 해 주신다.